강희수 강희수 여orf 이런 거 한 번 찍어줬어요 아 오케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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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먹으면 심심하다고 하겠다. 근데 난 좋아. 와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응. 현재 시간 5시 40분. 헬스장에서 운동 지금 2시간 하고 와서 밥 먹는 거야. 너무 맛있는데 엄마? 맛있어. 응. 딱 좋은 것 같아. 양이 딱 좋아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게 cut. ань니까. 진짜 맛있다. ë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